E.O.S.T 뮤직 아카데미 반갑습니다. 두 번째 오렌지 콘서트를 오늘 시작합니다. 두 번째 오렌지 콘서트를 오늘 시작합니다. 고민 걱정하지 말고 슬픈 따위 생각 말고 잘 사요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내 손 내밀면 내가 잡아줄게요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레이즈입니다. 너무 자주 먹던 솜사고 혼자서 끌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사랑해 그레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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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de